네 이번에는요 요즘 정말 핫하신 분들이 있어요. 방탄소년단 혹시 알고 계신가요? 그분들 이번에는 한 명을 짚어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분들 방탄소년단 이 그룹 이 그룹 전체에 그냥 한번 사주를 봐주세요. 이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. 어떤 분이 선택을 잘했냐면 이분들 키워주는 분 있잖아요. 대표님. 대표님이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적에는. 일종의 대표님이라는 분이 사람을 뚜렷하게 보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을 지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뜰 건가 안 뜰 건가를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종의 우리도 무속인이지만은 우리도 나도 무당이지만은 사람들을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애들도 걔네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 애기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 대표님이 무지 노력을 많이 해서 욕심껏 처지지 않게끔 욕심껏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.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았겠죠. 지금 그 대표님 있는 거주하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가 둘러보니까 제가 둘러보니까 거북이상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라고 그래요. 만약에 이 애기들이 있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 그 상우에서도 이름이 불빛이 팍팍 났어요. 그거를 잘 진 것 같아요. 상우를. 그리고 그 애기들 사주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년 5, 6년까지는 이 애기들이 괜찮아요. 괜찮은데 단지 내년 한 9, 10월이든지 내 흐년쯤에 얘네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재산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대표님하고 갈등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 질 앞에 있는 애기가 몸이 만약에 7명이잖아요. 그러면 1번 있는 사람이 몸이 좀 아플 수가 좀 있고. 지금 김남준 랩 몬스터죠? 그분이 지금 몸이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? 네. 몸이 약간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아니면 발목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몸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. 그래갖고서 7명 중에서 이 사람이 약간 처질 수가 있고. 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춤을 쭉 하는 것을 올해는 그냥 해도 돼요. 만약에 내년쯤에는 자리를 조금 약간 바꿔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칠 수는 크게 다치지는 않아요. 그 대신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에는 이 자리를 이쪽에 있던 이쪽에서 노래했던 사람 이쪽에서 춤추었던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약간 조금 바꿔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바꿔질 수는 있어요. 이분들 하반기에 있잖아요. 하반기에 조금 어떻게 될까요? 워낙 지금 잘 되고 계신 것도 맞지만 하반기에 조금 뭐 꺾이거나 안 좀 꺾이지는 않아요. 계속 쭉. 왜냐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 같이 이름이 이렇게 팍팍 튀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안 했잖아요. 요즘에 또 병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. 우리 전 세계에. 그러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하게 싶어서 막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지금 한풀 물러났어요. 예예. 왜냐면 키우고 막 싶은데 시국이 좀 안 좋으니까 키울 수가 없어서 좀. 예예. 활동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. 연습도 많이 하잖아요. 이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면은. 지금 연습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괜찮아요.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몸들을 관리를 하여 1등이 가죠. 건강들을 또 챙겨야만은 1등을 갈 수가 있고. 또 마음이 항시.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항시 뭐해. 이게 이제 메여서 있잖아요. 얘기들이. 그때는 이제 몸과 마음이 항시 곤곤해요. 남한테는 많이 이렇게 돈 많이 벌고 한다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가 모르게 좀 슬프다. 좀 그래요. 마음이 이제 슬프고 일단은 자유가 없잖아요.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좀 힘들다 이렇게 나와요. 내적으로 슬프다. 예예. 그럼 내적으로 웃는 날이 올까요? 이분들도. 이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 멤버에서 이제 세월이 가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룹이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. 나이들이 먹으면 그때는 이제 자유가 좀 있겠죠. 대신 아직은 내년까지는 자유가 없어요. 자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. 자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